자 2018년도 1월 2일 저희 카페 상한가 두번째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인데요 자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상한가를 다시 추가로 쳐 가지고요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약 1700% 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아 조금 전에 igc 시스템 상한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자 공개를 해 드렸는데 아쉽게도 제가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한 지는 2016년도 6월 1일날 입니다 2016년도 6월 1일날 6월 1일날 부터 제가 아 추천을 아 자 뭐야 저도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이죠 자 이전에 이전에는 제가 왜 주식 투자를 안 했는가 저는 그 선물 옵션을 그 이전에 계속 투자를 해왔구요 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 igc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바닥에서 추첨가가 지금 4400원 가까이 거의 다 왔는데요 바로 여기인데 이거 뭐 금액 찍기도 힘듭니다 230원인데 230원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어요 추천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2014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서 야 이건 최소한 이거는 뭐 1500% 이상은 그냥 주사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아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기술적 분석주라고 하는 것은 재무 구조가 약간 좀 열악한데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감자를 당할 종목은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주로 이런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아 작전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라는 것을 이전에 상환 포착을 하고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렸구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을 안 보고 제가 투자를 한 건 아닙니다 추천을 드린 건 아닙니다 잠재자산도 받고 단지 영업이익이 약간 적자 흑자를 반복을 하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주로 이건 분명히 작전이 강하게 낄 수 있는 종목이다 왜 그런가 우리 기술 투자라고 하는 종목은 이 종목의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뭐 감자를 당한 거라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는 아니다 제모 구조는 약간 열악하지만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리고 이 종목은 작전 세력이 강하게 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해서 230원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뭐 한 다섯 여섯 명 이상 외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지금 1700%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1000% 2000% 3000% 자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요 이게 1000% 2000% 30%씩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 매일 종목을 공개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2017년도 2016년도 6월 1일날서부터 이제 나도 이제 주식주자를 내가 실제 해야 되겠다 실제 해서 수익률을 올려야 그나마 제가 올리는 수익률을 보고 회원들도 강력하게 홀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저를 만나실 분을 위한 확신을 내가 주기 위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왜 주식 투자를 이전에는 안 했느냐 개인적으로 제가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회원들한테 팔아먹는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제가 여태까지 주식 카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수익을 보여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 6월 1일날 이제 앞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100만원 갖고 1억 버는데 며칠이 걸릴 것인가 우리 한번 실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제가 이걸 100만원 갖고 데이 트레이닝을 해서 매일 수익을 낳는 걸 1년 동안 자료로 공개한 겁니다 1년 동안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한민국 어느 주식 카페를 가도 카페 방장이 이런 수익률을 1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동안 꾸준하게 올리는 카페에는 오로지 붉은 태양 단 한 명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식 카페를 하면서 돈을 벌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먹고 사는데 저처럼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본인이 수익률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못 올리는 거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매일 수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종목을요 우리 기술 투자를 이때 당시에는 주식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수익률을 공개를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면서 오늘로서 170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 자 이 수익률 여기 보시면 OK님, 고진희님, 이친구관님, 등대님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했었던 근거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보시면 비공개 구매 43호 종목명입니다 해서 우리 기술 투자 성공 투자하세요 이렇게 OK님 330원, 340원, 고진희관님, 이친구관님 400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요 비공개 구매 43호 종목명입니다 해서 정영원 바닥 추천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제가 원본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공개 구매 43호 종목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밑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여기 31호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 기술 정보 여기 밑에도 댓글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추천을 해서 우리 기술 투자해서 자 원본입니다 지금 똑같으죠 자 똑같습니다 저희 카페에는 이렇게 회원님들이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 얼마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종목을 왜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강력 홀딩해라 추가 반등이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강한 반등이 올 겁니다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왜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1500% 넘게 수익이 날 종목이라는 걸 알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분석 시향을 보면 다시 강한 흐름이 올 겁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이제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여정이 시작됐다 꿈의 수익률을 맛보게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거 확신이 있는 분석 아닙니까 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것이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을 해서 대박 인생을 살기 바란다 자 이렇게 시향 분석을 미리 예측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170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이 분석 시향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대박 주식 시리즈가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의 100개가 여러분들을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0% 예측하는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은 단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매달 매일 일당을 받든 날품팔이를 하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요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선점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서 매일 아니면 매달 주식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되는 종목을 더 싸게 사는데 주어 담으시면 언젠가는 우리 기술 투자처럼 이렇게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 만나요